나중에, 나중에 알려드릴게. 뭘? 위에서 동급이를 보는게, 12시 방향으로 돌렸다가 한쪽만 2시 방향으로 가는건가요? 무슨 소리 하는건지 모르겠는데? 위에 올라가서 라이프 엣지 스핀이요? 네 어, 그거 맞아요. 제대로 돌았는데? 그 해보니까, 내려올 때요. 그냥 너도 엘리베이터 안 건드리고, 수직으로 에일러럼만 둔는데, 팽글팽글 그대로 내려오잖아요. 요렇게 오다가, 이따가 다시, 요렇게 오다가, 그 왼쪽 위, 왼쪽 스틱을, 왼쪽 위로 딱 치고, 오른쪽 스틱은 쓰러트린 중앙에서, 아, 분명히 어디서? 돌고 내려오다가, 일단, 수직으로 내려오는걸 먼저 확인해야해요. 수직으로 내려오다가, 왼쪽 위로 탁 치니까는, 왼쪽으로 딱 계속 잡고 있으니 양쪽 다요 아니면? 아니요 왼쪽만 왼쪽은 대각선 꼭대기 오른쪽 스트로틀은 살짝 왼쪽에 열려가 방금 됐었어 그 자세로 유지하면 되는데 수집으로 내려오다 뺑글뺑글 돌면서 내려오다 탈을 움직이면은 근데 터지겠다 이거 힘 좋은데 뭐 아 무슨말인지 알겠다 빨리 돌리면 되는거야 여기서 좀 고도를 좀 더 올려서요 아 저 숲에 가는게 무서워가지고 저기 걸리면 내리기도 망망하네 네 근데 끝까지 잡고 있어야지 여기가 계속 있어요 아 그래요? 왼쪽에는 계속 그러고 있어요 왼쪽으로 힘이 없어 이제 오케이 전화가 이런거죠 이렇게 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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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흙 내일도 나올거에요 야 코 안벅네